아 벼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이 눈뜨기에는 이렇게 에 콩을 심었네요 한치의 땅도 지금 시골에 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동민들은 알뜰살뜰이 곡식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수수가 아주 열매를 이제는 어우 알이 아주 그냥 아 수수알이 알라리밖에 있습니다 수수떼 쏙쏙 자라있네요 이 산비털의 고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콩도 잘 자라 무승합니다 여기 제천시 덕산면때 인데요 약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시 덕산면을 지나서 이 단양으로 넘어가는 지방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이름이 약초로 입니다 약초로 산비탈에도 전부 많은 약초들 이 논에는 배와 수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찮은 가을날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점시 덕산면